지질졌던 용낙시, 이혼의 아픔까지 겪고 상처투성이었던 남편에게 산은 그저 쉼터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산은 일터가 됐고 땀을 엮인 약초와 삶은 식구들의 생활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마른 입만 보고도 더덕 붙인 자리를 아는 남편 덕에 운수 좋은 날이 잦습니다. 아, 이거 진짜 싫어하다. 산삼 캐는 거 좋아하는데 산삼보다는 사실 더덕을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해. 개인적으로 저걸 집사람이 뭘 하거든. 개인적으로 그래갖고 더덕 캐는 걸 그리 좋아하더라고. 난 더덕 본 것만 해도 만족. 여보가 또 만족. 더움나 지금 찾아보겠는데. 산이 이곳저곳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데요. 여보, 이리 와봐. 이번엔 대한 산삼을 발견한 걸까요? 이거 아니에요, 산삼 아니에요. 포기엔 영락없는 산삼인데 말이죠. 황기? 연화삼이라는 거예요, 연화삼. 연화삼? 연화삼? 못내 아쉬운 아내. 그런데 이파리 빼고는 정말 똑같이 생겼네요. 생으로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연화삼은 특히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몸에 좋은 건 아내에게 양보합니다. 살짝 찍는 하잖아, 오히려. 그렇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애정 공세는 집에서도 계속됩니다. 방금 캔 더덕에 토종 꿀을 아낌없이 넣어 갈면 달달한 더덕 주스가 완성이 되는데요. 삶사름한 게, 살짝 지근하고. 아, 냄새 진짜 좋다. 이건 먹고 건강을 찾을게. 파이팅! 산에 다녀온 피로가 사르르 녹는 순간입니다. 로마인티스트 하시나요? 무지하게. 아끼시는 게 보이시죠? 맛있다. 하지만 원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원하는 건? 피자 같은 거 먹고 좋다. 이거. 이거 산에서 먹는 거고 집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상위 1%만 먹어본 거예요. 왜 피자보다 이걸 더 잘 먹는 거야? 이거 쉽고 입을 막아야지. 어떻게 막으시려. 노랗게 물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2시간 전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남편이 캔 이것은. 직접 심어 열심히 기르던 장례삼입니다. 2시간 전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남편이 캔 이것은. 장례, 이거 진짜. 내가 팔아도 아까워서 안 키는 것 같아. 쉽게. 아니, 그 정도로 내가 아끼는 장례라고. 이거는 진짜. 아, 나 진짜 몸이 요새 진짜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피자를. 피자. 피곤할 땐 피자. 이렇게 하고 말아가지고. 이건 좀 쓴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써? 응. 삶이 좋은 삶일수록 안 쓰다니까. 덜 쓰다니까. 그래. 이건 쓴 거 뭐 먹은데. 맛있다. 맛있지? 피자랑 같이 먹으면 더. 이유가 있어요? 부인을 챙겨주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부인을 챙겨주는. 아니, 우리가 숨을 쉬는데 왜 너를 숨을 쉬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진짜. 그냥 쓰는 거지. 당연한 거지. 기본이지, 기본. 세상 모든 남편들 불편해지는 말씀이시죠. 땡큐. 말고. 말고. 알마드리면 돼요. 그거 물어봐야지. 먹고 안 아프면 되지. 소주 안 먹으면 약 안 된다니까. 가족끼리 이러기. 여러 나이차를 극복하고 찰떡궁합 등기가 된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 이 차이는.